5. 5. 5. 안녕하세요. 자 송임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자 시선 맞춰서 오른쪽 볼게요. 우리 앞줄 좀만 더 낮출까요? 어 예 앉자 앉자 자 시선 맞춰서 왼쪽이요 자 정면 보고 우리 하트 할까요 하트 자 고양이 하트 해주세요 고양이 하트 형 그런 것도 하세요? 텔레파시 하트 자 그래요 그럼 텔레파시 하트 합시다 자 우리 꽃받침 할까요 꽃받침? 저는 퍼펙트 받침 합니다 자 더보이즈 이번 포인트 한 번 동작 좀 보여주세요, 포인트 한 번 귀엽네, 괜찮아요? 맥 타는데요 살짝 귀엽네 약간 얼굴 같다 그래, 얼굴 같다 이제 나와서 자, 우리 섹시한 포즈 하나 할까요? 섹시한 포즈 섹시 사진이 저의 더보이즈 챕터예요 그래요, 그래요 자, 시그니처 포즈 있어요, 시그니처 포즈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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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